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억을 나누는 게임방송 두픈경언TV bj두픈입니다. 자 오늘 할게 미래쓰지 자 지난번에 여러분도 아시아시피 이카루스 계획에서 아셨을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포번을 만났는데 로포번이 누군가로부터 암살을 당했어요 일단은 뭐 누구한테도 만나러 간다는 그 약속도 있었는데 이때 그 약속 장소 한번 가봐야지 그래야지 그 실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면서요 오늘 한번 게임 한번 진행해보자겠습니다. 자 오셀러님도 어서오시고 자 지금 오신분들 일단 추천 눌러주시고요. 모바일용자분도 화멘터치 하시고 엄지속과 붙들으세요.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요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 일단은 게임 한번 진행해보고요 자 일단은 해상도 관련해서 일단 묻지 않을게요. 제가 그 지난번에 그 1280에서 720을 했을 때 그거 2000으로 맞춰놨었었잖아요. 근데 그 화질이 그 깨지는 현상 한번 볼까 뭐 EA만이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도 해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해상도를요 지금 많이 낮춰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에는 진짜 좀 나름 안좋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단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요 일단 유튜브로 보시면요 아주 깔끔하게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한번 게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요 야 근데 저거 있잖아요 예 저거 아까 나온거 저거 어떻게 따돌려 나 지금 저렇게 못할 것 같애 어 현실적으로도 오늘 스팀 도플린이 침출하려는데 권한이 되지 않다고요 레벨 0이어서 그런가 어허 그런가요 일단은 나중에요 제가 오세루님 그 나중에 그 스팀 아이디도 얘기해주세요 아 스팀 별명이어야지 닉네임을 좀 알려주세요 체스로 좀 봤다가 나중에 그 제가 어 그 등록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예 일단 알려주세요 체스로다가 예 게다가 또 치 그 별명 알아냈다 한다 하도요 일단 그 특징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아이디 좀 알 수 있을까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디러가죠 아 저쪽으로 하는구나 어 아 이쪽으로 이어서 이쪽으로 자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끊겼었죠 예 여기서 오 오 아잉 흫 아이 거리가 안 닿았나 그 제가 그 그동안 그 FPS 게임을 해봤었는데 대부분 보니까 점프에서 늘 밀렸었던 것 같애 어 그 팀포티스도 그랬었고 어 예전에도 예전에 그 어떤게 한 몬게임에서 이제 대리구매하면 레벨업 되지 안되나요 그건으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레벨업 몇인지 지금 기억도 안나는데 지금 생각해볼까 어 이렇게 놓고 어어어 어 이거 안 잡혀지나 잡아야 할 건데 어 왜 이러지 오늘 조만큼 이러면 안되는데요 그쵸 에 내가 왜 이럴까 어 어 죄송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예 아무래도 공기정화 좀 줄여야겠다 어 지난번 공기정화 안줄라가지고 그랬었지 예 이렇게 놓고 오오 아이씨 좀 더 해하나 같은 자리에서 왠지 파쿠르 느낌 그렇지 지금 그릇김이 바로 그릇김이 아오 왠지 같은 자리에서 매 맨돌 지금 딩굴고 헤매는 지금 비제일이 현재 보고 계십니다 딩굴고 헤매고 어 건방지게 놀고 있는 어 일단은 밑으로 한번 보자 밑으로 보면서 일단 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 이게 아니었나 보다 아 왜 이러지 오늘 내가 내가 요즘 왜 이럴까 응 잠시만 기다려 봐 지금 마우스가 또 벗어났어 오케이 지금 계속 마우스가 좋아해 화면 저만 좀 버벅이나요 어 제 제쪽에서 화면을 좀 확인해보니까 이따 이상은 없는 것 같네요 제쪽은요 에 아마 녹화하는 중에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에 일단 다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다시요 점프! 점프점프! 아아 뭐지? 지난번에 잘 됐었던 것 같은데 뭘까? 이런 반복되는 느낌? 뭐가 잘못됐을까요? 왜 이럴까? 이러면은 진짜 이거 또 편집감인데 이거 어 이렇게 해주고 다시한번 공기정화 다시한번 해보자 점프 뛰고 타이밍을 좀 봐야나봐 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오! 됐다 이게 공기정화 내가 못해서 그런가보라 어 어쨌든 저 어딜 가지 보내 저 위로 올라가야 하나? 지난번에 여기서 경찰이랑 싸우다가 죽었죠 지금 내 기억으로 그래요 어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겠어 어 아마 좀 버벅이실거에요 그 좀 예 버벅인게 많이 느껴지거든 그 제가 저 만 지금 OBS 녹화할 때 만케이로 이따로 해놨었거든요 만케이로 하니까 이따로 버벅이는거 약간 줄어놨거든요 일단은 유튜브로 오시면요 좀 화질이 좀 깨끗해보이실거에요 자 일단은 어 저쪽으로 가야겠다 어 아 어 어 아이씨 진짜 좀 더 높이 갔어야 되는데 어 어쩔수 돼 싸워 됐고 오 어어 일단 후퇴 어 일단 체력 최고 일단 후퇴요 예 아 됐고 화면 처리 일단 싸울수 밖에요 예 어 됐어 후 이자정제네 다시 올라가 와 화면만 지금 버벅인거 때문에 좀 그런건가요? 예 그러겠죠 예 저도 그 이거 방송하기 전에 항상 저 테스트를 해봐요 예 테스트를 해보기때문에 좀 예 그럴수도 있으니까 자 오케이 이따 벽타고 하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오케이 됐어 누구 오 이따 지금 큰일났네 이거 어 지금 헤이깔 났어 어디가지? 저쪽으로 가나? 일단 높이서 높이서 가야겠다 지금 위상에서 가면은 여기 왜요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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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했어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 아 이쪽으로요 예 됐어 흠 이번에 잘 됐네요 오 일단 옥상에 있다로 온거는 확실한거 같다 저 반 바꿔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?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저쪽으로 넘어가야 하는거야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 밖에 없겠네 저 저거 어 강을 딱 어 일단은 근접 졌어 예 이렇게 해주고 꺼져 자 일하네 잠시다 이따 후퇴 이따 후퇴 예 약간 한바퀴 돌고 자 아 이따 일단 떨어트려야 해요 예 일단 떨어트려 어 약간 떨어트려줘야겠어 괜찮으면은 이렇게 해주고 어 차고 후퇴고 어 일단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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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채우쳐 어 됐어 됐어 후퇴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 어 이따 피해 이따 회색삐찍 돌면은 일단은 저거 이따를 숙여야 돼요 예 이렇게 해주고 오 됐어 후퇴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야겠죠 예 자 일단은 어디 가야지 저기 저쪽으로 가야나 아하 좋아 점프 잡아 오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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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일단은 문이 있어 빵 치워 어 그 다음에 어디가 이쪽으로 가야나 어 아 이럴 이럴 오 어 어 어 다행이다 어 어 다행해 내려갔어 일단은 이때 위로 올라가야나 근데 여기 시점에서 나 지금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 어 죄송해요 예 재생된건 인간도 아니라고 어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예 가만히 있어봐 아 내려가야 하는구나 지금 현실점에서 어 어 아 이따 여기가 가볼까 어 자 어 아 이따 여기 나왔으니까 아 그러네요 그럼 내려가야겠네요 예 내려가고 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어 나서 이쪽으로 가야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길을 헷갈렸나보네 어 길을 제가 헷갈렸나보네 어 어어어어어어어 아 뭐야 아아 요 밑에는 아 지금 고장난 그 아 엘리베이터였구나 나는 저 저 높이보고요 저 떨어져서 죽인줄 알고있었거든 와 내가 좀 이 너무 망상기가 좀 심한가 좀 그런게 좀 있나봐요 예 망상기가 있는거 어 자 일단은 좀 더 높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라 어 원래가 여길이었어 어 그랬는데 제가 예 실수했네요 이따 이쪽으로 어 아 그래서 여기로 가야나 그래겠네 자 여기서 자동 세이브 세이브인가 봐 예 그래서 어 여기로 갈 수 밖에 없는건가 그럴건데요 지금 어 이렇고 어 아퍼 이거는 저기로 올라가요 여기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그래서 이쪽으로 점프 됐어 야 진짜 파쿠르도 근데 이런거까지도 한다면 진짜 대단한거죠 예 그 웹투어스 싱커도 보면은 진짜 파쿠라는 그 주인공 있잖아 어 대단한거지 자 슈피문까지 다 왔다고 예 되고 어 어우씨 낙법이 안된다 낙법이 실패요 예 또 그래서 어 어 어떻게하지 여기서 자 생각보다 여기로 갈면은 이거 떨어지는것도 문제돼 이거 어 한번 해봐야겠다 어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었어요 예 tan 자 죄송해요 예 아버지 오셔가지껄 깨속진우 버전 자 어떻게하지 저쪽으로 저게로 넘어가야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쵸 으로 mudar 어세이전이 스티커 참 또 의지가 부족해 자 얘가, 나쁜놈이네요. 그러면은, 방ня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? 됐어? 이렇게 합059 drewald 오케잇! 좋았어, 어 다음에 어 저쪽으로.. 이제 알겠네요. 그러나서.. 자 요렇게 해주고.. 앗 카씨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너무하잖아? 아.. 오케이, 일단 방법 알아야해! 일단은 벽타고 이쪽으로 가 그러나서 저쪽으로 넘어가야. 그래? 넘어가는.. 가려면은 이게, 뭐 방법을 쳐야돼요. 다시 한 번 예 자 오케 됐고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아 안되나? 안되나 이게? 자 다시 어 이렇게 해서 어 거리가 좀 안맞았어 어 이번에 어 다시 한 번 암벽 등반이 쉽겠다고요?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 어 어 어 어 너너넛 어 됐다 이번에 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여기서? 큐키를 눌러야 하나? 큐키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큐키 안그래도 큐키가 지금 오른쪽만 들어오거든 어 좋은생각이 돌았어 이렇게 해서 주면은 됐다 됐어 이래서 큐키가 좋은거군요 예 좋았어 어 어 자 그 다음에 이따 여기 넘어가는거 안되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 자 붙잡잡잡잡잡잡잡 오케이 좋았어 어 자 휴 이번엔 아까 제가 큐키를 좀 잘 활용했어야 하는건데 그쵸? 예 됐고 제가 그동안 큐키를 잘 활용하지 못한것도 원인중에 하나죠 예 자 됐고 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어 아 어 이거 큰일났네 이거 어 진짜 오늘 사람 황당해한다 어 어 위험 위험 예 일단 이쪽으로 일단은 올라가야 할건데 어 이따는 이쪽으로 타 어 그리고 이쪽으로 타 어 그리고 어이웨 진짜 이거 어 잡아 그리고 내려 내려 여 이쪽으로 어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휴 아 아 오 다행해요 예 이번 건수만큼은 내가 제대로 피했다 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고 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? 아 조끼로 가야돼? 그럼 어떻게 해야돼? 자 생각보다 일단 예 일단 위로 올라가 어 일단 저쪽으로 갈 수 밖에 없겠나? 어어어 잠깐 잠깐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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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쪽이 만 뭐야? 야이 큰일났네 이거 이거 제가 죽으면 어쩔 수 없이 그래 계속 오오 됐어 그 다음에 아 네 이쪽으로 어 그러나서 발판 삼아서 점프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어 됐어 이쪽으로 어 이렇게 해서 점프 그리고 아이 낙법이 안 되네 잘 어 낙법이 안 돼요 어 자 빨리 갑자 예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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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약속 지적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몰이 쇼핑몰이죠 예 여기 여긴 아닌 것 같고 엘리베이터죠 어 자 엘리베이터 때 내 지문은 절대 안 남기는 예 런어도 되죠? 뉴 에덴 뭐 야 자 오우 약속 지적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이건데 예 모르지만 그 아까 제가 웹툰 얘기했었잖아 그 싱커라는 웹툰 그 싱커 웹툰이 그 금요 웹툰으로 되어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은 파쿠르에 관한 정보 정보가 없으면은 그런 그림도 못 만들 것 같애 어 진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 여기가 이제 접선지역인 것 같죠 예 이제 넓은데로 가급적 하지 말고 이따 오토 들어가자 어 그래야지 여기서 눈에 띠 눈에 띠지 않을까 예 뭐야 아 이쪽으로 와야돼 어 아 이쪽으로 와야되는구나 어 네 막혔네 그러면은 어 어 오케이 알았어 어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지 어 어 아아 오케이 알았어 이번엔 왔다 어 I got it I got it I got it So I got it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밖에 없겠네 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시도 좋았어요 아까 전에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가장 나았었는데 어 어 일단은 그린스마일 운비처럼이 그리워요? 아 그럴수 그런분도 계신구나 어 저도 가끔 그분이 좀 그립긴 해요 예 그린스마일 예 진짜 잘 그리긴 했었네요 어 환경오염 관련된 경보로 알려주는거죠 어이구야 아이고 아파란다 가만있어 지금 우전되는거 보니까 어 지금 와있는거 같은데 어 일단 문 열고요 예 자 어지럽적 있으시다 하시면요 가급적에 시청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돼? 어 어 어 이 느낌이 좋지 않은데 이러면은 숨어있는게 풀네요 어 역시 어 누가 도망가고있을까 이미 이미 듣긴거 같애 어 뭐야 지금 오고있네? 기다리고있어도 도망치고있었나봐요 예 이제 쫓아가있어요 어 이럴 채터? 일단은 아까 제가 채터인가봐요 그쵸 일단은 아 돌아가겠네 엘리베이터?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어 일단은 어 여..여기를 이용하는거야 설마? 자다다다 자다다 자 빨리 빨리 야야 아이고 사이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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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엘리베이터는 방탄인가봐요 예 보이죠 이거 왜 안 깨져? 허허허허 오오오 그래서 깨졌다 어? 일단 이쪽으로 가다 야 어 이따 도망쳤어요 얘 사람에 어디갔어? 이쪽으로 가야나? 흐흫 일단 위쪽 올라가라고 예 저기로 올라가라 얘기죠 예 빨리 에스컬레이터로 타겠어요 아니구나 저쪽 비상계단이 있었군요 예 운동할때는 계단이 최고 예 저도 맨날 계단이죠 자 운비엄마 캐나다 에코엄마 러시아 도도새주의 드래곤 플라이트에서 죽어 어 이게 뭐에요 그게 어 일단 옥상 타고 올라가기 계산부터 찾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따라오네 따라와 어 괜히 지쳤어요 지금 어 요거안 돼 일단 내려가 어 아 아이고야 여기서 납법이 통하지 않았나봐 어 어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다시 어 다시 올라가자 아 미치겠다 오늘 어 호위망은 계속 저쪽으로 왔나봐 어 이게 시간 지체되자마자 이게 에 힘들다라는거 다 알려주죠 에 시간 지체면은 오히려 에 벽이 될 수 있다는거 저기로 올라가야나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어 저쪽으로 어 에 재밌는데 어지럽죠 어 알고있어 지금 빨리 올라가야 돼가 어 어 야 어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구나 어 어허허허허 이때 이쪽으로 어 어 안되면 어 어 야 경찰특공대가 왔어 예 경찰특공대 예 어떻게하지 아하 저쪽으로 가는구나 어 에이 알고있어 빨리 움직일게 어 자 어떻게하지 뭐지 일단은 요케 하자 어 지금 어 오케이 좋았어 저쪽으로 가자 오오오오오 좋아아 아무래도 록 두번이 함정으로 빠트린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예 오우아퍼 아 다음에 어허 이따 위로 올라가야겠네 또 어떻게 하지? 자 생각해보자 이따 여기 위로 올라가려면은 어 어허 이렇게 하면 안되고 어 알고 있어 위로 올라가는거 어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올라가지? 어 일단은 요거 밟고가자 어 아니야 요거 밟고가자 어 일단 밟고 올라가고 어 그리고 어 야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거 막혀와가지고 내가 고생했었던 기억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하면 되나? 다시한번 어 어 안되네 어 어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죠 여기서? 어 자 오셀러님 확 때려치 하라고 예 고마워요 예 때려치우고 싶어서 못 때려치우는게 저희입니다 예 가만있어 그러면은 어 생각해보자 아 이거 자 생각해봐요 자 일단은 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다시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좋아 자 다시 오케이 아아 저기 안 매달려지나? 위로 올라가 어 오케이 다시한번 어 다시한번 저기로 일단은 점프 뛴다음에 벽타기하고 큐드로 스페이스 눌러있었거든 어 어 안되네 잘 어 다시한번 어 오케이 됐어 휴 역시 예 제가 의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코스마 거 진짜 어 내가 거짓말 안하고 어 됐어 히히 어허 잘 반겨주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예 보이시죠 이거 어 지금 오오 지금 볼까 예 밑에 지금 특수부대가 있어요 예 일단은 어 긴급성으로 짓거 어 밑에 내려가야겠다 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겠네 예 멈춰지나? 어 멈춰져서 서서히 어 됐나? 됐으면 내려가 어 됐어 다음에 어디로가지? 이쪽으로 가야나? 이때 조심해야겠네 예 어허 지금 경찰 막고있죠 지금 왜 이때 이쪽으로 하자 어 오오 어 기가좋아가지고 어 예 됐고 네 자 됐고 오 썸블마신거에 두고있는게 제일 좋죠 예 샤까보다 더 못 서운지도 몰라 어 자 이때 위로 올라갔다 자 이쪽으로 가는거야 놔 그 다음에 어 어 아 어어 어떻게가지? 여기서 여기 없는데 지금 어어어 이제 패 패 패 어 이때 이때 살을 힘들게 하네요 예 이때 내려갈 수 밖에 없겠다 어 아닌가? 내려갈 수 밖에 없을건데 지금? 어 프레시점에서 어 이따 내려가 어 어어 진짜 죽여가지고 무장해가지고 아예 그냥 견제를 완전 확실히 터보해주네 지금 지금 딱 보니까 그래요 그쵸? 예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숨어서라도 갈 수 밖에 없나 지금? 어 어 어 조심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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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못 올라가나 어쩔을지 이따 알라서 알람 올려야겠죠?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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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곤총이랑 쏘아보자 일단 일단 내려가서 쏘아보아있어요 일단은 어 통쇄군대하셨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야 통쇄군대하셨어 안했어 이거 좋아 일단은 철치로어 어 일단 쏘아야겠어 짚고 자 오우 신기하네 어 어 얘 완전히 어 됐어 이제 이제 됐다 이제 내려가줘 됐어 일단 한마리처리 일단은 곤총을 제대로 뺏었기때문에 문제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이 문제야 이제 여기로 올라갈거야 설마 그거 어떻게 해야해 이거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밖도 없다는건가 와 이거 큰일난데 이거 어 어어어 이거 큰일난데 이거 다른 추구가 있다고 하지마 지금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 어 그게 문제다 지금 어 뭐 위로 올라가려면 이따 생각해보죠 어 일단은 여기 위로 일단은 이렇게 죽어 저쪽으로 올라가야나 어 이거 큰일난데 이거 어 저기 한번 점 튀어볼까 어 할말을 보자 어 일단 총벌해 어 총벌이고 어 주시해 어 안될거같아 이거 아아 이거는 자살행이었네 자살행이였어 아 자살행이었네 자살행이 에 에 일단 다시 위로 올라가야나 어쩔수록 다시 위로 올라가네요 에 잠깐만 아 이거는 안되네 엘리베이터 올라갔을때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죠 다시 위로 올라가죠 아까 저 거길이 맞긴 하겠는데 어 와 어 봉을 잡고 아하 좋아 어 좋은 생각도 알았어 어 일단 요새 끼고 저기 떡으로 타 어 그러면 이제 봉을 봉을 위해서 반동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거지 어 좋았어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해주고 어 아아 점프를 한번 더 뛰어야 하는구나 잊고 있었어 어 제 인장만 자랐어 와 좋아 어 아 왜 안 올라가죠 갑자기 이거 그 만 올라가셨어요 예 다시 한번 예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옆으로 방향 잡고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안쫄쳐와 어 안쫄쳐와 어 안쫄쳐와 어 안쫄쳐와 당황하지 말고 반동을 이용해서 점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점프 열매까요 후우 이제야 됐네 어 어어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아 또 밑으로 내려가야돼 야이 진짜 미치겠다 오늘 옥상까지 어떻게 올라가냐 진짜 어 어 그래도 다행히 계단있네 어 야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싶다 진짜 이 상황에서 어 어어 어떻게 가 어 이쪽으로 어 그 다음에 좋아 마지막 문 에 빨리 가자고 어 나도 아잇 어 지금 컨트롤 빗은다치 약간 어 자 뻥 어 붙여온게 어 어 암살자 아하 일단 범이 누구지 알 것 같다 라고 한건데 자 휴 일단은 어후 챕터 여기까지네 진짜 힘들었으네 됐고 한명 초격 완료 됐어 나 폭소기절에 초격한박 어